현대차의 아이오닉6가 북미에서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현지시간 17일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2 LA 오토쇼에서 아이오닉6를 선보였습니다. 아이오닉6는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로 스포티한 이미지와 넓은 실내 공간, 다양한 배터리 옵션, 충전 속도 등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사양을 두루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세계적인 성공에 이어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전동화 리더십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6는 내년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 본격 출시될 예정입니다.